근데 비번 왜 안 바꿨어요? 왜 안 바꾼 것 같아? 혹시 내가 올지도 몰라서? 이렇게 술 먹고 올지는 몰랐지. 나 낚시도 먹었는데. 좋은 것도 먹었네. 가자. 일어나, 빨리 술 좀 깨자. 내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본 건데 왜 딱 달라붙지 않지?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떠질려고 하는 거지? 지금 딱 달라붙고 있는 상황이야, 이용조 씨.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.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. 이용조 씨, 낚지 몇 마리 먹었길래 낚지가 된 거야? 천마리. 천마리 먹었어? 천마리 먹었어? 어. 나는 속이 후련해요. 보좌관님하고는 이웃사촌. 장실 씨하고는 사기인 사이. 내가 다 얘기했어. 어? 근데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? 알아요, 장실 씨 집. 잠깐 있어. 숙취 음료 좀 사올게. 에? 누구지? 장난 그만하고. 가지 마요. 이리 와요. 이리 와요. 안 오면 내가 가지 뭐. 술 깬 다음에 후회 안 하겠어? 네. 안녕. 후회 안 해. 확 덮쳐버릴 거야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